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만 뇌물을 받는 것은 그냥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거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수백만, 수천만의 그런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미국에 맞추어서 그렇게 조절을 못하는 것도 전 정권의 마이너스 이런 게 유산이지 않습니까? 빚을 엄청나게 늘어놨으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늘어놓은 거죠. 그게 이제 콕스란히 윤석열 정부에서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참 좋은 자료가 나왔네요. 동아일보와 단독 보도를 한 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마다 대출이 그냥 불불듯이 늘어난 겁니다. 특정 정책이 있고 나면 어떤 경우는 25배까지 폭증했다는 겁니다. 정권을 잡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 직전에 5월 달에 부동산 관련 대출이 200이 여기였는데 9월에 5,665억으로 늘려놓은 겁니다. 정책 실패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겁나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선거를 못 지키면은 쪽박 찹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분들도 결국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부동산 정책을 왜 실패했느냐 부동산 정책 실패의 뒤에는 뭡니까 선거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정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예고편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가지고 김정재 의회 시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했네요. 2017년 출범 한 달 만에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6월 19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7월 9월 대출 건수와 규모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생애 최초 주택자금 월별 규모니까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빚을 쥔 겁니다. 2017년 5월에 219건 202억 원이 있던 대출 규모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7월은 3945건 4470억으로 폭증하고 8월에는 4608건 5429억 원으로 폭증하고 9월에는 4789건 5665억 원으로 대출 규모가 5월에 비해서 25배 넘게 치솟았다.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 가계부채 급증을 시킨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거를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주장해 왔는데 그거를 구체적인 자료로 공개한 거네요. 이것도 대개 생애 최초 주택자금 월별 급증 현황이니까 이게 되게 젊은 분들이라는 이야기죠. 이후에 안정세를 보이던 대출 규모는 2020년 4월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9건 이하는 LTV 50% 초과분은 30%를 변경한 내용에 조정 대상 지역 내 또 LTV 규제를 강화하면서 또 급증하게 되네요. 2월에 189건 257억에 있던 대출 규모는 4월에 1096건 1318억 5월에 1168건 1340억 6월에 1855건 2175건 10배 가까이 급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쓸 때마다 엄청나게 뭡니까 부동산 관련 대출을 증가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구입에 따른 건데 아마 전세대출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2021년 4월과 10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잇따른 발표된 직후에도 대출은 오히려 정가시로 돌아왔었다. 2021년 10월 1454건 1886억이었던 대출 규모는 한 달 만에 2831건 3888억 원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3454건 4772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여러분들 참 기가 차죠. 정책 엉망으로 쓰고 다 그냥 물러나면 그만인 겁니다. 그나마 선출직 공직자들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 선거인데 그 선거를 그냥 완전히 그냥 그쪽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 거죠. 그냥 뭐 책임을 때려잡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쓰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이런 결과들이 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가계부채가 급정해서 이 상태대로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뭐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또 집값이 20% 정도 하락할 때는 순부채가 2배 가까이 급정한다. 집값이 20% 이상 하락하겠죠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에 뭡니까 폭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값이 20% 하락하면 영끌족 등 고위험 가구의 순부채가 2배 가까이 급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그러니까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가 1.75%포인트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3%포인트 이상 청년층과 과다 차입장의 연체율은 2.5%포인트 가까이 급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시기 경제 차원에서는 금리를 미국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참 상황이 보통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